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모셨습니다. 짧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민생탐방을 이어가고 계신데 대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인과 해결책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도 대구에서 오래 근무했고 대구 지역이 정말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역량이 융합할 때 지금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학과 함께하는 것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대구 지역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 많은 곳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타격이 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또 근로시간의 단축, 이런 부분들을 고쳐내서 기본 틀을 바꿔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걱정과 우려, 매우 큽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대표님? 정부가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도 함께 협력하고 또 우리 민관의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을 했고 그것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이 이제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대표님? 지금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경제 파탄시키고 있고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정말 위태롭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모든 힘을 기울이고 정말 힘을 다해서 반드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도록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역량을 합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